안녕하세요 오늘 어쩌지 비가 내렸거든요 어제 낮에 조금 내렸는데 무리한 이만큼 불었을 거에요 2cm 3cm 눈에 안뜨게 불었을 때가 가장 고기 활성도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위천에 아침 6시부터 문 열어라고 가게 문을 두드리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빨리 그래서 더기를 구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미끼를 써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또 덕이 구매하러 와요 덕이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써볼만한 미끼에요 네 오늘 군이 위천 물이 불어서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막 강락시 여건 이번주 아주 절정일 것 같습니다 글렀땐 옥수수 지렁이도 좋지만 색다른 미끼를 써볼 때는 꾸덕이를 쓰세요 왜 쓰냐구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꾸덕이 껴야 되는 위치와 구덕이로 잡은 붕어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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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덕이 그 다음에 어 뭐 덕이언니 구덕이 구씨언니 네